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물 좀 더 주라 짜게 먹었더니 물 겁나 마시네 얄밉나보네 내가 오늘 뭔가 방송할 때 오늘 방송에 이런 흐름이 오늘 좀 많이 얄밉나보네 근데 그것만 알아두세요 항상 선시비는 시청자가 건다는 거 전 받아친 죄 밖에 없음 나는 시청자한테 선시비 건 적 없음 나는 시청자한테 선시비 건 적 없음 묻어가냐 어? 난 억울하다 조용히 방송 본 죄 밖에 없는데 오늘 아주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럴 수 있는데 억울하시겠어요 그러면 채팅창에서 말씀하시면 되죠 난 빼줘 안 빼줘 하면 되지 난 빼줘 하면 되지 난 넣지마 그렇지 나를 포함하지 말아줘 난 넣지마 나를 포함하지 말아줘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크게 이리이리 비하지 않습니다 그만 좀 높았으면 좋겠다 자존감이 왜 높냐고 왜 나를 깔아 뭉개세요 이게 전에도 얘기한 거지만 좀만 만만하게 생기고 조금만 만만하면 아주 지들 미친 줄 알아요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지 이렇게 자꾸 뭉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자존감이 좀 낮으면 자존감이 좀 낮으면 너무 자악을 많이 하잖아 의기소침하고 매사에 좀 뭔가 이렇게 좀 소심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먹방은 오늘 안 했어요 아까 방송 켜기 전에 내가 먹어버려갖고 배고프면은 니다 먹을 텐데 그 시간은 아주 늦어질 겁니다 한 뭐 4시나 되겠죠 4시 5시 아유 이방 채팅이 뭐가 매워요 이방 스코빌 지수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방은 이제 라면으로 따진다면 진라면 순한 맛은 아니고 진라면 순한 맛은 아니고 새우탕 정도? 어? 우리방 채팅 분위기? 새우탕 정도? 별로 안 매운데? 진짜 매운 거는 정말 음침한 새끼들이 막 앞뒤 빠꾸 없이 패들깔기고 그런 채팅창이 진짜 개빡센 채팅창이지 어? 그냥 사람 멸시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 내 쌍이라고 불과 1년 전에 그랬지 그런 방이 어딨긴 존나 많음 시청자 한명 한명이 너무 소중한 방송 같은 경우는 뭐 다 소중하겠지만 뭐 BJ들 다 얘기하겠지 한명 한명 다 소중하다고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건 BJ가 갖춰야 될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거고 매뉴얼 같은 거고 어... 너무나도 절실한 그런 방송 같은 경우는 아주 개치급을 하지 BJ를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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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인간 말종 채팅 그런 채팅 치는 게 진짜 매운거지 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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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그 소비력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아이 고맙습니다 루벤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는 공지에다가 보통 디스코드 신청을 친추했너라니까 친추했던데요 야 우리 딸기님 진짜 딸기님의 소비력은 정말 감당해낼 재간이 없다 보뜽이 지금 메이플스토리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딸기님 정말 감사합니다 딸기님 2천개를 자 이제 5천개까지 300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만 딱 채우고 컨텐츠 방송으로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3일동안 쉰만큼 오프닝에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드렸습니다 아이 우리 비달님 고맙습니다 예 아주 타이밍 맞게 아이 감사합니다 아 우리 김언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럼 뭐 첫 컨텐츠로 뭐 토크온을 좀 할까요 예 네 아이고 우리 비응신님께서 또 100개를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비응신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스테리요? 미스테리도 좋죠 미스테리에도 진짜 뭔가 몰입되게끔 그런 어 아주 섬뜩하고 좀 소름 돋고 정말 어 몰입이 확 되는 그런 주제로 미스테리 하는 것도 아주 좋죠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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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라이딩 방송 기대해요 라이딩 방송 좋죠 좋은데요 질리도록 지금 한 천키로를 최근에 일주일만에 타고 와갖고 이제 좀 그만 타고 싶은데요 예 아 이제 강원도를 몇 번 왔다 갔다 왔는지 모르겠네 그만 가고 싶네요 강원도 좀 하하하하 아 못 가겠어 아우 피곤하고 아우 좀 질렸어 어 조금 이제 좀 시킬 시간이야 아우 매일같이 타니까 죽겄네 아주 그냥 징그럽게 갔다갔다 했어 강원도를 아 근데 여러분 비수기가 되니까 여행객들도 주말 여행 차량들도 많이 줄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아 좀 다닐 만하긴 해요 왜냐면은 숙소도 아니 어떻게 5시간 데이실인데 트윈베드룸이 22,000원 밖에 안해요 얼마나 가격이 저렴합니까 거기다가 네이버 페이 포인트 갖다 모아놓은 거 보태니까는 5시간 숙소에서 쉬는데 15,000원 밖에 안 냈어요 개이득이죠 트윈베드인데 근데 좀 너무 저렴한 숙소로 가면은 항상 몸이 간지러워요 침대 좀 누워있으면은 세아랑 계속 머리 긁고 막 몸이 여기저기 막 긁고 막 이랬던 거 같아 음 최근에 쇼츠에서 그 롤스로이스 그 자동차 이렇게 리뷰하는 백인 여자였나 와 존나 이쁘던데 시청 기록이 있으려나 시청 기록이 있으려나 어 벤틀리구나 요거 벤틀리 이 영상 원본 어디 쓴? 이 영상 원본 좀 랄피아 니가 좀 틀어줘봐라 저 백인 여자 어 졸나 이쁘더라 나 장신 좀 갖다 볼게 예 벤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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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예? 아 따라하는거에요? 따라하시면 안되요 예 벤틀리 리뷰 백인 여성 나오죠? 이게 밈이다 이거 원본 영상이 뭔가요? 한 귀여운 미모의 러시아 여성이 러시아 여성이구나 벤틀리 러시아 모델이요 오케이 벤틀리 러시아 모델 아니 요즘은 한국어로 쳐도 자동으로 번역돼가지고 나와요 요거 네 럭셔리 ASMR 벤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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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죠? 배서 저걸 왜 왜 보여달라고 하는거죠? 풀영상이에요. 풀영상 한번 올라갈게 있어요. 올려드리죠. 여기도 많네. 인기순으로 볼게요. 이 소개하는 채널인가 보다. 동..이거 같은 분이신가요? 다른 분이신데요? 요번꺼 한번 볼까요? 메르스데스 오 벤츠 메르스데스 메르스데스 아, 이 SMR이구나 SM5가 있다고요? 오케이, 현대 SM5가 있다고요? 검색할게요. 없는데요? 이 채널은 아닌가요? 패러디 패러디인가요? 자동차 리뷰 패러디 쇼트 검색해 볼게요. 이건가요? 현대 현대라고 쳤잖아요, 지금. 왜 화를 내세요, 형님. 링크를 주실 것도 아니면서. 링크를 좀 주세요, 그러면. 자동차 리뷰 ASMR 치면 되겠다. 현대 자동차 쳤잖아요, 형님. 아까 제일 처음에 보던 거. 이거, 이거요. 현대 뭐가 웃기는가요? 정말 재밌네요. 네, 정말 재밌습니다. 여기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채널이 야무지네. 인기순. 오, 이 조지 천만회. 왜 자동차이다, 이런. 엄벅싱이네. 핑크차네, 핑크차. 아, 이거 또 벤츠네. 벤츠네, 벤츠. AMZ. 저 모델분들이 야무지네. 뱅트 영상 틀어봤어? 여기, 요거까지. 오, 쥐박이인가요? 멀세레이스. 존나 예쁘다. 저 모델분이 존나 매력있게 생겼어. 아 러시아 여자야? 아 러시아 여자야? 와 졸라 이쁘네 이 모델분 누구야? 존나 매력있게 생겼다 뒤로 가기 해보시는 만화에요 영상이 인기순으로 정보를 해놨거든요 다른 분은 더 많아요 세트카 하나를 남자는 안 봐 아 드러워 이쁜 여자들도 이렇게 코딱지 파는 모습 보면 참 그렇네 요즘 말이죠 오리온에서 포카칩을 여러가지 시도를 합니다 뭐 농심의 먹태깡 이라든지 그런 기류를 느끼고 포카칩을 여러가지 맛으로 좀 내놓고 있는 그런 건가봐요 그래서 뭐 하나 빵 떠라 하면서 이렇게 좀 신기해 갖고 구매를 좀 했습니다 포카칩 바로 미식가들은 좋아한다는 그 트러플 블랙 트러플 맛이 함유되어 있는 포카칩 맥스 블랙 트러플입니다 사실 상남자들은 이런 그 스낵류들 깔 때 바로 팍 뜯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과자 부스러기 떨어져 있으면 그래 주워서 먹는 게 상남자 방식인데 포카칩은 좀 다르죠 이 안에 질소 포장이 되어있고 하니까 포카칩은 요렇게 뜯어야지 요렇게 이쁘게 요렇게 뜯어야 되는데 지금 좋댔쥬 블랙 트러플 진한 트러플의 향미 향미가 느껴지네요 포장지가 조금 두껍네 기본 포카칩 포장지에 비해서 진공 프라잉으로 진공 프라잉이라는 뭔가 새로운 포장 방식이 있나봐요 그리고 과자의 두께도 두껍네요 1.6미리 감자의 풍미도 올라갔다 그래서 블랙 트러플 포카칩 맥스 맛있네요 괜찮은데요 근데 애초에 포카칩이 약간 창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왜냐면 안에 내용물보다 질소가 더 많다 근데 거기에는 과학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포카칩의 이 모양 안에 모양이 하나도 깨짐이 없죠 그죠? 이걸 이대로 이 모양 그대로 먹으라고 그렇게 좀 포장이 질소 포장이 되어있다 그런 거죠 보면은 모양이 흐트러진 게 모양이 바그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깨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 스낵류 고트는 확실히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별별 과자들 많이 나왔잖아 그리고 항상 마케팅하는 방식이 어그로를 존나 끌어요 마치 무슨 파맛 첵스 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신호등 치킨 마냥 별별 해계망측한 그런 방법들로 이상이 하나도 이상한 것들 막 이렇게 내놔 안나가죠 잘 잠깐 반짝하고 말고 그런 경우인데 가장 핫한 게 이제 먹태깡이죠 먹태깡 무슨 과자 한 봉지에 막 만원하고 막 오천원하고 이러던데 바이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허니버터집이 이제 그 첫 스타트였다고 생각해 허니버터집 못 구해가지고 다들 막 안달라고 막 그랬을 때 많았잖아요 선풍적인 그 저기 끌고 그래가지고 허니버터집 구하려고 전국에 어떤 품귀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막상 그거 먹어보니까 아 이런 맛이었구나 맛있네 라는 납득은 가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이렇게 구하려고 다들 호들갑을 떨어뜨던 건가 전국민적인 호들갑이다 호들갑과 맛은 있네 이런 게 이제 공존하죠 근데 우리나라 스낵류들이 진짜 잘 만들어 나는 오히려 프링글스보다 포카칩을 좋아해 왜냐 프링글스는 그거 완전 다 밀가루 덩어리야 감자 향만 입힌 밀가루 반죽이야 어떻게 보면은 음 프링글스 생각보다 맛없음 여러가지 감자칩도 있고 막 여러 스낵류들이 있지만 어 우리나라가 참 그런 거 잘 만들어 좀 비싸기도 하죠 비싸기도 한데 음 우리나라가자들이 좋더라 정말 잘 맞는 거는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오면 거진 다 잊혀지고 계속 꾸준한 인기를 얻는 거는 나는 꼬북칩이 그렇게 잘 맞는 거 같아요 꼬북칩은 이 콘칩 같은 게 이렇게 완전히 그 밀도가 훌륭하잖아 알갱이 하나를 먹어도 입안을 뭔가 가득 채우는 그 부스러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 꼬북칩은 진짜 잘 맞는 거 같아 어 역작이야 진짜 꼬북칩 이후로 뭔가 히트친 뭔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사실 별로 없었던 거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솔직히 뭐 트러플 향이 입혀졌다고 했는데 라이프 너 먹어봐 응 응 먹어보이소 괜찮네요 트러플 납락 어 그렇지 트러플 향 확 나지 응 근데 사실 이거는 트러플이 ㅈ 도 없죠 네 고맙습니다 시아님 감사합니다 트러플 향이 확 나긴 하는데 화학적인 어떤 트러플 향을 만들어내는 그 인공 감미료 같은 거 그냥 물뿌리기로 한 번 칙 뿌리는 거 그런 정도지 예 사실 뭐 새우깡에도 새우가 거의 없대요 예 그 정도야 매운맛도 있다는데 소리도 맛있어 보이네 응 아니 나는 이 매운 감자칩은 진짜 별로야 근데 근데 하나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아 그 뭐지 스윙칩 아 스윙칩인가 그 감자칩 모양인데 지그재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스윙칩 걔가 스윙칩이지 아 그거는 진짜 잘 만들었지 그 개는 되게 부드러워 그리고 감자칩은 보통 굉장히 빠삭한데 스윙칩은 가끔씩 뭔가 차가운 느낌 들면서 눅눅함이 있어 뭔지 알죠 기름기를 많이 머금고 있다는 거지 양념이랑 그래가지고 약간 지니고 있는 성질이 빠삭함이 아니라 그 느낌 그 느낌 아는 사람들은 알거야 스윙칩은 그런거 하나씩 왕건이들이 들어있는거지 안에 딱 베어물면은 기름기가 쫙 빠져나와 스윙칩 축축한거 선칩은 정말 빠삭함의 결정체지 선칩도 맛있죠 선칩 단점은 너무 껴 어금니랑 여기 사이에 너무 껴 덩어리 진게 선칩은 약간 질감이 약간 사료 같아 너무 빠삭해 너무 건조해 누네띠네는 인간사료죠 언제나 얘기하지만 나는 과자 중에 제일 싫어하는 류가 맛동산류 그리고 비스킷류 존나 싫어함 바닥 코코넛 같은 거 바닥 코코넛은 괜찮아 고소함이 있어 그 안에 근데 내가 싫어하는 애들은 맛동산 샵을 해 이런 새끼들 진짜 싫어해 왜 정말 저도 안먹네 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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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건빵들 특팀 추는거 보면 걔 어깨없다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예상한다 갈색으로 생겨가지고 엄청 퍽퍽한 그 비스킷류 있잖아 그런거 정말 싫어해 버터링 같은 거 존나 싫어함 진짜 맛동산 개 싫어함 갈색 비스킷류 다 싫어함 근데 초코칩은 좋아하는데 칙촉을 좋아하지 촉촉한 초코칩은 싫어해 촉촉한 초코칩 특 하나도 안 촉촉함 존나 건조해 근데 촉촉한 척하고 있어 하니 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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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하미 하미 사실상 사실상 진짜 촉촉한건 칙촉이야 사람들이 그 차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과자랄들은 알지 촉촉한 초코칩 일도 안 촉촉하고 반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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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한 초코칩이 말랑말랑한거고 칙촉이 안 말랑말랑한건가 그치 어 내가 반대로 얘기했네 쏘리 뽀또도 존나 싫어해 뽀또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좀 십세케처럼 먹어야 돼 반갈 딱 반갈 딱 시킨 다음에 잡고 반갈 하면서 딱 뜯어지면 안돼 그대로 상쌍바 나누듯이 쭈액 나눠 그러면 한쪽에 그 치즈 왕건이들이 있어 그 크림들 혓바닥으로 굴삭기로 흙 터내듯이 으흐흑해서 민 다음에 그것만 딱 먹어 그리고 던져버려 모토특 쿠쿠다스 존나 싫어해 젤 맛없어 쿠쿠다스 말고 나는 초코와인 같은 거 좋아해 질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 나는 프렌치파이 어? 프렌치파이 괜찮지 프렌치파이 특 잘 뜯어갖고 가루 안나게 잘 뜯어야 되는데 비닐이랑 이렇게 되면서 그냥 내 마음이 아주 망가져 그대로 잘 뜯어야 되는데 비닐이랑 해가지고 투명한 비닐으로 늘어지면서 과자 헤쳐갖고 부스럭이 다 떨어지고 근데 잘 뜯어갖고 꺼내가지고 한입에 다 넣어 부스럭이 어깨 그리고 어금니로 그대로 저 약간 유압프레스 마냥 꽉 눌러줘 그러면은 걔네들이 단면이 쫙 부딪쳐갖고 완전 단단해져 어 그러면서 약간 침으로 녹여서 먹는 거지 그러면서 쫙쫙 맛있죠 프렌치파이 웨아스 진짜 별로 웨아스 같은 류 정말 싫어요 카스타드는 사실 스낵류로 분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카스타드는 베이커리야 나는 카스타드는 스낵류로 분류되면 안 되고 베이커리라고 생각해 고도의 그 기술력에 녹아 들어가 있는 아 카스타드는 사랑이지 진짜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우유에다 입안에서 녹여서 먹는 것도 개맛있고 카스타드는 진짜 베이커리지 예술이지 쌀과자 첫입만 맛있음 쌀과자 특 첫입만 맛있음 약간 음료계의 웰치스 같은 새끼야 바삭하고 고소한데 두 개는 못 먹겠어 그게 쌀과자 특이야 콘칩은 이제 사실 굉장히 옥수수 칩류 옥수수 콘 중에서도 가장 명목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녀석인데 꼬칼콘 같은 애들이랑 근데 왕좌는 꼬북칩이지 콘칩 먹느니 꼬북칩 먹지 꼬북칩이 최고라니까 그런 콘 류 중에서는 옥수수 맛 과자 중에서는 삿도밥은 진짜 진짜 삿도밥은 음식으로 따지면 진짜 오래된 백반집 같은 녀석이지 가끔 먹으면 기가 막히지 우리 오로왕님께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삿도밥은 진짜 존나 달달하고 맛있지 삿도밥 하위호하니 뻥튀기 같은 애들이고 아우 제가 아는 돼지 중 가장 귀여워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디언밥 인디언밥도 좋지 흐어어 오... 아휴 진짜 두 분의 우정이 두 분의 정말 이 뭐랄까요 두 분의 그... 끈끈함 이게 진짜 좀 오래갔으면 좋겠네요 정말 두 분의 우애가 평생 가길 바랄게요 정말 와 우리 오루왕님 미쳤다 와 오루왕님께서 말했죠 비응신님의 친구가 돈 많은 친구 오루왕님 네 두 분의 우애가 정말 평생 가길 바라겠고요 정말로 두 분 싸우시면 안 돼요 두 분이 싸우면은 내가 굶어 죽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뭐야 와 와 와 와 김오링 김오링 와 진짜 오루왕님께서 22,000개 오루왕님 오시기 전에 비응신님이 500개 쌌을 때 내가 오루왕님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에 돈 많은 그 친구분 좀 데리고 오라고 근데 또 톡을 보냈나봐요 우리 또 비응신님께서 뭐야 지랄 오늘 300개 넘게 받았다 아 3만개 넘게 받았다 와 와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가 좋아해서 싸주는군요 크으 이거 정말 야무집니다 야 형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만의 횡재냐 3일치 방송했다 3일치 월화수 안 쉰거랑 똑같은거지 이런 날을 위해서 내가 방송을 하는거야 또 쩐게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역시 별풍은 마약같은거야 진짜 끊을 수가 없어 10년 넘게 방송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랜덤성 아 진짜 지린다 와 이거 정말 RPG 게임 하다가 황금고블린같은거 만난거죠 게임 이벤트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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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난다 살아난다 내 방송 역시 어둠의 끝에는 빛이 있구나 와 진짜 요즘 너무 힘들고 진짜 정말 족같은 일들만 가득했던 근 두달이었는데 이제 또 이게 또 풀리네 크 Ihre 아 아 이게 로또지 어떻게 보면은 아 정말 아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응모해가지고 함도 당첨된적 없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투덜거렸지만 이게 당첨이죠 이런 큰 손님들 한번씩 와가지고 내 방송에 베풀어 주는게 이게 로또 아 나 진짜 좋게 생각하면 바로 그거지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킥드롬베이스가 뭐야 라파